데뷔 후 처음으로 남성댄스와 호흡을 맞출 예정인 소녀시대 그런데 남성댄스 대신 등장한 이 사람은 수영씨? 하지만 이에 아랑고답고 섹시 댄스를 선보이는 제시카시 두 분 제법 잘 어울려요 매니쉬걸로 변신을 시작하며 또 한 번 업그레이드 외라운 아름다운 빛을 못해 진짜 비밀을 알려줄게 넌 왜 특별한 미스터인지 미래를 여는 열쇠가 네가 가진 걸 수년보다 더 큰 꿈을 들어왔다 미래를 여는 열쇠 미래를 여는 열쇠